윤 정부가 의료와 관련된 문제를 자신들의 뜻에 따라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공건적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교육부까지 이번에는 또 경찰까지 나서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정수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전공의들에 나서서 동료들이 복귀하는 것을 방해할 그런 의지나 의향이 없을 겁니다. 경찰이 이렇게 과잉 발언하는 것이 모양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3월달이거든요. 3월달에 그냥 특별한 악의는 없었다고 봅니다. 복귀 전공의 명단을 한 5명 정도 올린 건데 지난 3월 의사 전용 커뮤니티 사이트인 메디스태프에 병원으로 복귀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한 참의사 개신 전원 가능한 병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3월달에 올렸는데 이걸 그냥 근거로 해가지고 10일 날 오후에 의사 집단행독 불법 행위 대응 하상회의 이렇게 열고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복귀를 방해할 의지도 없을 겁니다. 전공의들은 각자가 알아서 복귀하면 복귀하는 거 그렇게 생각할 건데 이렇게 경찰이까지 나서 가지고 딱딱하게 전공의 복귀 방해 가용수사 역량 총동원의 엄단 이렇게 하니까 해당 전공의들은 얼마나 언찮겠습니까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행동 같은데 이런 것이 다 이제 불신을 초래하는 거죠. 현장을 잘 모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돌아갈 것 같아요. 교육부가 노골적으로 정원의대 의평원평가개입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 규칙 같은 것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의학 교육에 여러분들 질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의평원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의평원이 수십 년간 활동을 해 왔을 거 아닙니까 국제의과대학 교육평가기관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그거를 사전심의를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누구나 이러면 의심할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 다음에 그것이 의평원에서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의평원을 하여금 자기들에게 협조해달라 이렇게 규칙 자체를 아무렇게 않게 여기는 겁니다. 그냥 필요하게 되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윤석부나 똑같은 겁니다. 그냥 규칙을 대하는 태도가 그냥 불필요함을 다 뜯어 고쳐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 양반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 겁니다. 이주호 장관이 사전심의를 요구한 것은 평가기준을 해비하지 않은 취지이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교육부 장관 교육부 차관이 다 나서가지고 이번에 의과대학 정원을 배정받은 학교에 무난하게 의평원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조치다 이렇게 다 여러분들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교육부 장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기가 차가지고 교육부는 정원의대에 대한 평가기준만 사전심의 대상이고 평가가 끝나면 기존처럼 사후보고를 받겠다. 평가기준만 사전심의 대상이니까 평가기준을 바꾸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경기하기 바로 전에 골 변기하기 바로 전에 규칙을 바꾸라는 거 아니면 골대로 옮기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세월이 흐르면 다 이름들 공직자의 월권으로 해가지고 다 처벌될 겁니다. 이렇게. 뻔히 본인들도 아는 겁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놓게 되면 질이 확 떨어질 것이다. 다 아니까 사전에 의평원을 손을 봐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의평원의 주요 변화 평가 기준 사전심의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의대 정원으로 인한 학사 운영 차질을 극복하기 위한 탄력적 학사 운영과 탄력적 학사 운영도 F받아도 유급시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이 평가 인정 기준에 반영될 수대로 개비하자는 지지다. 말도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이 경제학 을 했거든 이지호 씨가. KDI 여러분들 연구위원을 하다가 출시를 했는데 말하는 꼴 보시기 바랍니다.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이 평가 인정 기준에 반영될 수대로 헤비하자는 지지다. 어쨌든 간에 교육부가 여러분들 장관 차관이 다 나선 건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정원을 늘렸으면 의학 교육의 부실화가 불가피하는 걸 본인도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잘 알기 때문에 사전에 의평원을 손을 써가지고 그냥 다 통과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부실화름 의사들을 배출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건 안 뻔한 걸 가지고 거짓말들을 다 하는 겁니다. 말은 뻔질하게 이지호 장가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는 의평원 지위감독 권한이 있다. 그 권한을 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익을 우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판사 판결처럼 공익 때문에 그냥 의과대학 정원을 그냥 행정처분 기각 대상에서 그냥 제외한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공익은 무슨 공익입니까 부실한 의사를 배출한 것이 공익입니까 말이 다 무너진 겁니다 거짓말 이 말을 말이 다 무너졌으니까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겁니까 여기서 5만 가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다 동원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윤 대통령이나 윤정무나 똑같은 겁니다. 경기 코앞에 앞두고 여러분들 꼴대 문 옮기자는 사람이 그런 정신나간 사람들이 어디 있는 겁니까 이게 우익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편이니까 우파니까 봐줘야 된다 말이 됩니까 우파가 뭡니까 좌파들에서 우파가 우울적인 게 뭡니까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우파가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좌파들에 비해서 우울적인 것은 정직함과 진실성인 겁니다 지금 이 이주호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진실됩니까 정직합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정직 감을 다 쓰레기통에 쳐박아 놓는 겁니다 정직함이 밥 먹여주나 밥 먹여주지 나중에 정직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하는 이 꼴 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호 장관께서 교육부의 목표는 의대 정원을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대 교육 질 제고입니다. 교육 질 제아는 용납할 수도 있고 질을 제고하겠다는 전제하에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질을 제고할 거냐 이야기죠. 의과대학 교육을 받아본 사람 전부가 다 의과대학 교육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벌건 거짓말을 하나도 표정 안 받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좌우익에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란 것은 좌우익에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온통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구역질이 나는 이야기인데 내가 매일 방송을 하기 위해서 자료 읽으면서 구역질이 나는 겁니다. 정원을 1년에 1,500명 2,000명을 늘리고 교육질이 어떻게 확보가 됩니까 교육질이 확보되지 않은 것을 본인들도 뻔히 알기 때문에 의평원의 사전심의 평가기준 사전심의 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평가기준 다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정권 바뀌면 다 뭡니까 그냥 청문회 열어 가지고 국정감사 열어가 이러면 다 책임무려야 될 사안인 겁니다. 장 차관도 의평원을 의학 교육 분야 평가인정기구로 재재정하면서 사전심의 조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앞으로 대학도 다 마시 갈 겁니다. 교육부가 워낙 큰 힘을 갖고 있어가 전부 다 규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15년째 대학 교수 봉급 을 다 묶어 놓은 겁니다. 그래도 아무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15년째 여러분들 대학 교수 봉급 을 다 묶어 놓으면 봉급 수준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누구도 여러분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자기 새끼들은 다 미국 가서 공부 시킬 테니까 모든 걸 다 교육부가 여러분들 다 개입 해 가지고 이렇게 망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를 보면 얘를 벌써 다 아는 겁니다. 미디어 에이에서 녹화본 녹음에 다 나와 있네요. 한번 봐야겠네요. 전남에는 전남대학교의 의과대학이 역사가 오래됐을 건데 전남대학에는 또 국립의대를 왜 또 신설하는 겁니까? 참 대단한 나라들입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또 정원 늘어야겠네. 아니 전남대 의대가 있지 않습니까 전북대 의대도 있고 다들 박쥐 같다는 생각이 들죠. 나라 앞나는 아무도 생각 안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뜯어먹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단비와 같이 순천향대학교의 천안 병원장께서는 소신껏 전공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2월 29일자로 사직 수리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2월 29일자로 서울의 대형 병원들도 다 합의를 봐가지고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정부가 6월 4일자라니까 다 여러분들 6월 4일자로 수용하는데 순천안대학교 천안 병원장만 전공의들의 결정을 존중해서 2월 29일자로 사직을 처리하겠다. 그나마 어른다운 이 부분도 불이익이 좀 있을 건데 이렇게 하셨네. 고마운 결정이네. 전공의들이 다 아들벌들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의대생들도 아들벌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의 박민수 차관이 57생 조기용 장관이 57생가 그렇더구먼요 다 아들딸 세대인데 조직의 논리가 있으니까 끝까지 이겨야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안을 이렇게 끝까지 고집을 하는 거죠 한번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길고 짧은 것은 두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윤 대통령 힘이 아직도 살아있고 권력을 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2월 29일자 사직 처리 요구를 묵살하고 6월 4일자로 다 일괄의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전공의 그런 모집 공고에 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익을 주지 않고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년 3월도 복귀할 수 없고 내년 9월까지 가야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자기들이 힘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 명령 따라 다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9월 달에 전공의들이 대부분 다 거부를 해가지고 다른 인기가는 전공의들이 채워지더라도 실수의료 인력들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 대학병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대학병원들이 정상적으로 여러분들 운영이 될 수가 없으면 사람들이 불만이 누적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 사람들이 다 깨어날 것이고 그리고 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조정이 얼마나 무도한 정책이었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것이 개인적인 피해로 돌아오게 되게 되면 그게 그냥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야기죠 그걸 탄핵 카드를 만지는 사람들은 활용하게 될 것이고 그런 불이 번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어렵게 보고 하는 사람들은 작은 불씨도 불이 번지기 전에 주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제 이야기는 미래와 관련되니까 예단할 수 없지만 두고 보자는 이야기죠 어떤 식으로 돌아가게 될지